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호나바시 요이치라고 하는 일본 언론인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언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사히신문 주피를 지냈고 지금 일본 신문업계의 상징적인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지만 이분이 아주 책을 내는 광입니다. 뭐 아주 저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그가 2년 전에 썼던 책 숙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예춘추에서 펴낸 책에 아베 신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평전인데 이게 거기에 주한미군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가 담볐다고 그럽니다. 자 책 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뭐냐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단선인인 트럼프가 예전에 했던 놀라운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실말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우선 트럼프와 아베 총리가 둘 사이가 엄청 친했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얼마 전에 사망했던 아베 전 총리는 생전에 그러니까 8년 전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장식으로 된 일제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끝내 아베 총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우정을 다졌고 그래서 일본의 국익을 위한 터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반일 외교에 코받고 있을 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안정적인 양국 관계 미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아베 총리의 체계 이런 얘기가 눈에 번쩍 띕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불쑥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대한민국 국토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지정학적인 균형이 깨진다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운을 뗍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다 철수시키고 싶다. 그게 나의 주어진 이이다. 내 임무다. 이걸 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계집애처럼 보일 것 같다. 그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3만 2천 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는지가 이걸로 그냥 눈에 쭉 들어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지금 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을 했는데 트럼프는 텀만 나면 이렇게 잘못된 통계를 꺼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아베 총리하고 했던 그 얘기가 우연이 아닙니다. 집권했던 1기 시절에도 자기 스태프들과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측근들이 뜯어말렸습니다.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 우리가 두 번째 임기를 하게 될 때 재선이 된 다음에 그때 우선순위로 이걸 다루자 하면서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했던 1기 시절에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어영병 넘어갔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 얘기 못지않게 흥미로운 거는 아베의 발언입니다. 아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내가 바보처럼 보이고 계집애처럼 보일 거다. 이런 얘기, 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자. 아베가 경고를 합니다. 주한미군을 진짜로 그렇게 철수를 하면 북한이 5년이나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어떡할래? 라고 들이받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이렇게 또 말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국은 충분히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되받아칩니다. 그리고 한참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베가 이렇게 또 대꾸를 합니다. 아니,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10만원에 달하는 특수부대가 있다. 더구나 중국과는 여전히 동맹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는 그 지역 내 세력 균형의 큰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더 걱정해줬다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 대통령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아마 책 내용에는 북한 핵 얘기를 언급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마이동통입니다. 아베 총리 얘기에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트럼프의 얘기를 또 합니다. 자기는 김정은과 친분이 있다. 핵을 가진 지도자와 잘 지내는 거는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고 그게 이 아베의 책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그늘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책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 언젠가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즘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단선 직후 우리에게 제일 예민하고 걱정되는 것 측면의 하나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트럼프를 모시다가 지금의 틈이 벌어졌던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의 존 볼턴이라고 하는 코스연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평양에 달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베 총리의 일화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지금 관측을 보거나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트럼프하고의 친분을 다지기 위해서 골프를 재개하고 지금 연습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내년 1월달에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이 넘도록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서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 대가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할 경우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2기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 환경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역사라는 게 희한합니다. 문재인과 좌빼이 그토록 꿈꾸던 주한미군 철수가 뜻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털끝이 삐죽 씁니다. 트럼프 2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인 미군 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터디해보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